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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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요 장관창민 여우 예성씨인데요 더 내려였나 우와, 같이 올려 봐 장민아 내려요 너무스럽다 이제 내릴까요 하나 둘 셋 일제 다 내려온구나 하나 둘 셋 어 야 언제러세요 종훈씨는 어떤 것 같으세요? 예성씨는 분명히 종훈씨 인가봐요 다짜 숙소 쓰고 있어요 두 개 숙소인데 종훈이 형이 대빵이거든요 맨날 챙겨주시고 맨날 깨우세요 누구예요 이 정도면 바나누라 매우 귀여워 바나누라 매우 귀여워